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나눔 생활과학교실을 신설합니다. 이번 수업은 분기별 총 4회로 구성되며 회차는 6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YDP 성인문외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고체비누 만들기, 친환경 산포 만들기를 비롯해 색이 변하는 팔찌, 자외선 등 실험 도구를 활용한 참여형 수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접 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2003년부터 찾아가는 과학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성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